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AM 리포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오진석이고요. 제 옆자리에는 이현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지입니다. 방송 저랑 처음 하시죠? 네. 투 앵커로 앉아있으니까 좀 좋네요. 저는. AM 리포트 라이브를 하는데 왜 둘이 앉아있나? 흔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용배 애널리스트와 오늘 함께하게 될 거고요. 지금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가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어제 나온 소식 조금 정리하면서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솔마루네님 기다리셨다고 고맙습니다. 네, 창섭리님 굿모닝이고요. 루비님, 마음님, 티디바이유님 아주 좋습니다. 오빠와 동생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오빠 동생이라 그러는데.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깎듯이 선배로 오시고 있습니다. 연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방송을 봤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홍콩에서 이제 잘 되지도 않는 스트리밍 화질로 봤거든요. 네. 시장이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지금 오늘만큼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4월 이제 10일 정도 접어들면서 시장이 갑자기 또 올랐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 코이 마켓 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 이제 세상이 다 뒤숭숭해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요새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시장도 조금 글루미한 해진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미음님께서 삼촌 조카 느낌도 난다고. 나가.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 될 뻔했는데 이제 많은 소스로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뜯어말렸고 맞아요. 드론 공격을 했으나 아이언돔을 통해서 모두 제거를 했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설명도 있는데 어찌 됐든 중동에서의 긴장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인 긴장감, 아주 없어지지 않았다. 맞아요. 그래서 막 이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예상이 되는 게 유가. 기름값이 너무 이미 올랐고. 근데 무슨 전쟁만 나면 한국에서는 이제 기름값이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팍팍 오르고 내리는 건 정말 한 2, 30년 된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기름이 내리지는 않고. 주유소마다 차들이 막 다 줄 서 있는데 이런 나쁜 관행들은 좀 없애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저도 차에 기름 넣기가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국제 유가 자체는 북해산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 원유 모두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은 여전히 전쟁 국면이 없어지지는 않았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도 호재가 좀 있었긴 합니다. 맞습니다. 4월 15일자 어제 월요일자로 주간이 돌아오자마자 나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아쉽게도 탄력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로이터통신이라든지 블룸버그 그리고 저희 블룸미디어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중국의 최대 자산운용사인 화샤 기금 차이나 amc하고 하비스트 펀드 그리고 보세라와 해실키 캐피털의 합작사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나온 소식인데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가상자산의 etf를 승인을 했다고 인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상자산이라고 한 이유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시에 이더리움은 지금 미국에서는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홍콩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선수를 쳤어요. 쳤죠. 그래서 이게 승인이 됐을 뿐 거래가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아직 상장이 되진 않아서 네. 상장이 되진 않아서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분석 리포트가 나와서 저희가 먼저 그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프레스토 리서치 프레스토 랩스 리서치에서 나온 리포트를 이현재 아나운서가 준비를 했거든요. 프레스토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뭘 틀어놓은 겁니까? 자 이거예요. 보이시나요? 일단은 프레스토 리서치를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곳인지. 네. 프레스토 리서치는요. 프레스토 리서치는 지금 리서치 센터장으로 정성문 센터장님이 계신 곳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 코빗 이사셨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 노무라 증권 등 이런 전통 금융권에서 근무하면서 아시아 주식 법인을 담당하신 이제 홍콩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리서치를 리포트를 쓰신 거고요. 이 프레스토 리서치 회사는 이제 아침에 봤는데 뭐였죠? 퀀트 기법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라고. 그렇게까지 오래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아무튼 코빗에 있었던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이 사실 홍콩 통입니다. 저희랑 방송할 때도 홍콩에서 화상연거를 대부분 했고 본인의 커리어도 홍콩의 HSBC를 포함해서 홍콩 통이기 때문에 이분이 자리로 옮겨서 내놓은 공식적인 사실상 처음 프레스토의 리서치가 홍콩 비트코인 ETF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이 내용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잡설이 길었네요. 네. 제목을 보시면 제목부터 이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국 제도의 제도 흐름을 위한 방화쇠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화쇠.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뭐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서 특징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상하고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되는지 자금의 유입량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쭉쭉쭉하죠. 네. 먼저 이렇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홍콩이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그리고 글로벌로는 독일, 캐나다,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국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게 금 ETF와 비교하는 표가 여기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미국과 홍콩의 규모, 국가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 금 ETF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앞에 좀 봐. 날 보지 말고. 아 제 심적 안정을 찾으려고 자꾸 선배를 보게 되는데 네. 큰 규모가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이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중국 투자자들의 선호도와 관심이 컸던 만큼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좀 비슷한 성공이 되풀이 될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쭉 이어서 보면요. 홍콩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낮아진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2022년부터 조금씩 명확히 해오고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발표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중에 가장 큰 중심, 기둥 중 하나가 바로 현물 ETF의 상장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런 움직임을 좀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은 그래서 이제 홍콩에 대해서 일국 양재, 한국과 두 체제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홍콩의 금융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숨 좀 쉬면서 하시고요. 네. 이게 이제 홍콩에서 승인된 ETF와 미국의 ETF가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거는. 네. 아까 언급해 주신 그 비트코인과 동시에 이더리움에 대한 현물 ETF 승인을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차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표인데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만의 상환만 허용을 했는데 홍콩은 현금과 비트코인 현물 상환을 모두 허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이 현금 상환이라는 걸 ETF 지분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이제 그 현금을 사용해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이게 현금도 가능하게 하고 홍콩은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직접 교환을 가능하게 해서요. 세금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외에도 홍콩의 이제 비트코인 ETF가 미국의 ETF에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유리한가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몇 가지 유리한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홍콩의 ETF는요. 연중 무수 24시간 내내 거래가 되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거래를 원하는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 시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또 홍콩에서 상장된 금 ETF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글로벌 통화 자산에 대해서 중국 투자자들이 우호적이고 선호한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중국 투자자들이 똑같은 그런 큰 관심을 가질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토 리서치는요. 미화로 이제 상장 후 첫 12개월 동안 100억에서 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을 기대한다 라는 리서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요. 이렇게 운 좋으면 5억 정도의 자금만 유입이 될 거다라는 전망. 5억 달러. 네. 죄송해요. 그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제 그 이유로 제시한 게 일단 홍콩 ETF 시장의 규모가 5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규모가 별로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덧붙여서 이제 승인을 받은 3개 회사 고세라, 차이나 자산운용, 하비스트 이 3개 운용사들이 규모가 작아서 블랙록같이 엄청난 대형 자산운용사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금 유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에릭 발추나스의 트위터 내용 중에 250억 달러를 예측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에릭 발추나스는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홍콩 시장을 뭐 이건 일종의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잘 될 거다 해줄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까지 뭐 비판적이지 않겠지. 그런데 조금 이런 관측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에릭 발추나스가 언급한 블랙록 등 큰 운용사들이 들어오지 않은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게 딱 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맞아요. 아직 공식적인 뭔가 발표가 난 거는 없으니까요. 네. 홍콩에 제가 얼마 전에 좀 다녀왔었는데 다녀와 보니까 느낀 점이 홍콩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뭐랄까 재화 이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함을 좀 느끼고 있는 편이다. 관심만 많은 게 아니라 네. 실제로 홍콩은 영국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2층 버스를 쓰잖아요. 네. 버스의 래핑이 비트코인 모양으로 이렇게 된 버스도 있었고 제가 사진은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음식점에 가다가 옆을 싹 봤는데 그냥 일반 현금 ATM인 줄 알았더니 맞아요. 비트코인 ATM이 있어요.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네. 제가 찍었는데 이거는 따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비트코인 ATM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냥 카드 결제를 하거나 돈을 넣고 내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ATM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이 홍콩인들에게 친숙함을 주느냐라고 했더니 그거를 제가 며칠 거기서 있어 보면서 느꼈어요. 비트코인이랜다. 홍콩이 카드 결제가 되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의외네요. 생각보다 의외로 물론 관광객이어서 그렇게 더 느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캐시 결제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 약간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사실 어딜 가도 보통 카드만 쓰더라고요. 구몬가게를 가도 카드를 쓸 수 있잖아요. 오히려 현금 안 받고 현금 오히려 안 받고 오히려 QR이 익숙한 중국에 가까운 형태인데 홍콩은 캐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자산을 축적할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자산을 보존할 보관할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쓰고 있다. 많이 쓰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ATM도 있고 OTC 그러니까 오버더 카운터라고 해서 외부에서 사서 집어넣을 수 있는 내 지갑에 그런 형태의 샵이나 스토어가 많이 발전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비트코인을 빠르게 도입하려고 하는 것도 절대 무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앞서서 에릭 발추나스 얘기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하나를 좀 더 덧붙여서 보여드리자면 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와 함께 이제 홍콩을 다녀온 샌드뱅크의 백군종 이사의 어제자 트윗인데요. 이제 메인랜드 차이나 이제 본토 중국계 자본이 이제 현재로는 이제 홍콩에 있는 ETF에 투자를 할 수 없을 걸로 루머가 있다라면서 이거는 사실 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군종 이상 결론적으로는 홍콩의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이 떡상할 거다. 떡상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상하이와 홍콩 증시 또 이제 선전과 홍콩 증시는 선강퉁, 후강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차 매매가 가능한 그게 2014년부터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차 매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중국의 자본이 홍콩 증시에 있는 상품을 살 수 있다. 그런 주식을 살 수 있는 구조로 현재까지 만들어져 온 게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자본이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QDII라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내수용 뭐랄까요?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이 홍콩에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문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게 또 열려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이 아직 매매가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알 수가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브로커리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여기서 말하는 브로커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그냥 중간 매매자들 중간다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들이 통해서 하는데 이걸 뭐냐 홍콩이 완전 금융결천지잖아요. 네. 거기 가면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개인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각종 회사가 다 모여있죠. 각종 법인들이 많습니다. 자산관리사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100%면 100이면 100 중국 자본과 다 연결이 되어있고 연결이 되어있다. 중국에 있는 부자들도 이 홍콩에 있는 패밀리 오피스에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중국 정부가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백군종이사는 그렇게 보는 편 보녀지간이라고요? 나 지금 깜짝 놀랐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이고요. 이게 이제 상호 금융펀드라는 것이 중국과 메인랜드 차이나에는 사실 이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자본을 통해서 교차 매매를 역시 허용하게 하는 그런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루머로 돌리고 있는 홍콩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메인랜드 차이로 메인랜드에서 못할 것이다. 루머다?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틀어막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앞서서 이현재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신 대로 프레스토랩스 프레스토랩스는 홍콩과 싱가폴 싱가폴이 본사인 곳이에요. 여기서는 리서치를 중화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중화권 입장에서는? 특히 홍콩 전문가인 정성훈 센터장은 더더욱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억에서 200억까지. 사실은 이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입장에서는 되게 호재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코인마켓 캡 차트거든요. 안 올라. 안 올라요. 슬픕니다. 이게 하루 만에 호재가 날아갔습니다. 증발했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거 보면서 참 인생 부지럽다는 생각 안 들어요? 들어요. 비트코인 이러면 이때는 어떻게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사야 되냐고요? 저는 약간 이제 무서워서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무섭다. 네.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진짜 하루아침에 7만 달러까지 갔다가 또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코인마켓 캡에서 비트코인 6만 2천 달러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진짜 10곱하고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현지 아나운서의 감정 변화가 정확합니다. 인간 지표네. 왜냐하면 오늘 아침자 9시에 변동된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요. 어제 대비해서 10% 10포인트가 빠지면서 맞아요. 탐욕이었던 인덱스가 공포 쪽으로 왔습니다. 이게 이러다가 진짜 골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불과 저저번주까지만 해도 뭐 반감기 직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라고 했는데 지금 호재가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중동에서의 몇 차 중동전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미사일이 날라댕기는 이런 한국이 장기화된다면 그리고 금이 또 이렇게까지 또 오를 일인가 원래는 최근에는 금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게 싹 다 날아간 이번 이제 일주일이었죠. 국지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고 반감기가 지금 화면으로 보자면 4일 4일 4일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4일 8시간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시세에서 반감기가 이제 도래에서 넘어가면 채굴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채굴 활동에 임할 것이냐 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조금 생겼다고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반감기 이후에 한 반년 정도 가까이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반년이나요? 예측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채트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과 각종 시총상의 암호화폐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ETF가 생각보다 지금 그렇게까지 영향을 못 미치고 뉴스가 커지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불과 홍콩을 갔다 온 저로서는 이거는 그래도 머릿속에 여기 어딘가에 담아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침에 리포트를 하기 전에 뉴스를 안 하고 립스워치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고용비 애널리스트와 만나보고요. 이한지 아나운서 고생 많아졌습니다. 네. 다음 주에